지난 11월 8일 분당의 한 주택가. 이른 새벽 응급구조를 신청한 이는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현대모비스 최고 경영진의 사태가. 경영진의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할머니와 경호원들이 충돌한 것입니다. 경영진을 만나기 위해 새벽마다 차를 가로막고 선지 한낱. 이미 현대자동차그룹 경영수뇌부를 상대로 1년간 1인 시비를 벌여왔던 이인의 할머니였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째 입원 중인 이인의 할머니. 6인 병실에 누워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72세의 할머니. 그러나 불과 7년 전 이인의 할머니는 대기업에 중장비 기계를 납품하던 중소기업인이었습니다. 인근 학생들에게 무료 기술 강좌를 열고 여성경제단체 일도 맡아 일과 봉사활동으로 바쁘게 뛰던 이인의 서장. 천여평의 공장과 구로의 빌딩, 잠실의 빌라 단지 등 그동안 모은 자산도 상당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주의 할머니는 대기업을 조정했습니다. 다른 기업을 조정했습니다. 처음에 사업할 때 50만 원 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전기밥솥 있죠. 전기밥솥이 우리 옆이에요. 여정보다 그랬는데 조금 더 아깝게. 저쪽 이른 목소리로 여자목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러나 할머니의 삶은 7년 전 한 달 만에 송두리째 날아갔습니다. 대체 할머니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올해 72세인 이인혜 할머니, 새아이의 엄마였던 그녀는 34년 전에 단돈 50만 원으로 제조업에 뛰어들어서 중장비 업계의 알짜 기업 사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 할머니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최고 경영진에게 1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걸까요? 대기업과 싸우는 이인혜 할머니의 사연을 박건식 PD가 취재했습니다. 이인혜 할머니를 처음 만난 건 지난 1월 15일. 한 번 주저앉은 할머니는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병상의 할머니에게 중장비 기계를 만들며 현장을 호령했을 여사장의 모습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아픈 부분이 요 근처였을 거예요 예 예 예 지금은 그래도 이 가슴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점점 좋아져요. 제 생각에는 중심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 올 때는 뭐 뭐 불안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뭐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안정돼서 자기 할 말을 다 하고 그것은 6년 전 약속한 정산을 둘러싼 대기업과의 긴 싸움이 있었습니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구 정신산업 공장. 지금은 인쇄공장이 됐지만 이 공장을 직접 지어올린 이가 이인혜 사장. 현장엔 정신 시절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1996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정신산업은 대우와 삼성항공 등에 펌프카와 타워크레인 등 중장비 설비를 만들어 납품하던 회사였습니다. 종업원 규모도 한때 70명에 달했습니다. 그런 정신산업에게 문제가 생긴 건 IMF 직후인 99년 6월 현대전공을 만나 오스트리아 특수 화차 장비를 수주하면서 였습니다. 99년 5월에 자기들이 접수해서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99년 넘을 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계약하기 전에. 현대전공의 첫 유럽 수주로 화제가 된 화차는 유럽에서도 새롭게 시도되는 지붕이 있는 카 캐리어 리프트 장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99년 6월 현대전공과 정신이 계약한 금액은 32억. 당시 이인혜 사장이 요구한 액수는 48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기술을 취소되었습니다. 곳에서 점수에서 우리가 제일 1등해서, 정계업 업체가 됐어요. 그때부터 실사하면서 한 가격이 있는데, 계속 깎은 거예요. 그래서 딱 거절을 했더니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자기네가 오스트리아하고 300 유니트 계약하고 추가로 300유니트 계약한 놈을 개입했습니다. 계약서를 보이면서 300유니터만 또 300유니터를 주고 또 다음에 600유니터를 수주를 받는다. 대신 정신 측의 요청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계약조항 14조. 추가 수주 예정인 300유니트에 대한 발주 약속과 추가 정산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업자 측은 반박합니다. 추가 300유니터를 조건으로 해서 부당의 납품과 인하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300유니터에 대한 계약 금액을 확정한 후 정신산업이 후속 물량이 있을 경우 자신이 수줍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해왔고 당사는 수주 확정 시장 조건으로 계약에 반영하였습니다. 같은 해 7월 현대전공 내부 문서 역시 가격 10%를 인하했다는 보고와 정신에게 상도 이상 추가 수주와 정산을 약속한다는 대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계약금 지급도 없는 계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제작이 시작된 후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인물건이거든요. 인물건들이 이렇게 불량이 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량이 나는 거예요? 네. 이건 쓰다가 불량이 난 상태고 여기 보면 기술 설계 변경서 이렇게 해서 매번 바뀔 때마다 보면 원래 제로 상태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본 당시 도면 역시 대부분 수치가 수정된 상태 실제로 현대전공이 요구해서 사와 전달한 도면은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도면을 또 거기서 플라스틱 사왔대요. 그러면 사왔으면 삼성 같은 데는 자기들이 연구실에서 다 확인해가지고 방법이 맞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하청 업체에다가 계약하고 주면 이들은 시간이 좁아가다고 그 도면을 갖다 직접 우리를 준 거예요. 당시 유골을 오가며 부품 수입을 담당했던 이 씨. 또 하나의 거기다가 그 악재의 문제점을 보면 이 도면이 그 카, 캐리어, 미클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쏘나타를 하면 쏘나타를 만드는 도면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난생첨 만드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 플라스토바랑 세이사에서 그림을 그렸고 유고가요? 유고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서로 다 그리는 거죠. 그걸 일일이 들었다가 현대에서는 다시 캐드로 집어넣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면 자체가 맞지 않았어요. 2000년 8월에는 추가 정산액이 28억이 넘으며 본래 공사비인 32억 원에 육박했다는 것이 정신측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액수만큼 추가 정산을 둘러싼 정신산업과 현대 전공과의 갈등도 커져갔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가 터진 것은 2000년 7월 15일. 이인혜 사장의 정신산업은 갑작스런 1차 부도를 맞았고 불과 한 달 뒤인 8월에 최종 부도 처리됐습니다. 7년 전 부도 당시 정신의 협력업체이자 채권단이었던 박세원 씨. 그는 지금도 정신의 부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은행 빚이 18억이었습니다. 18억이었는데 정신산업의 경매는 낙찰가가 22억인가 그랬습니다. 그럼 법정 수수료를 재하리고 어쨌든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2억은 남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매 이렇게 보면 돈이 남는 회사는 정신산업 처음으로 본 것 같아요. 채권단인 박세원 씨가 확인한 부도전 이인혜 사장의 자산은 만만치 않은 액수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구로동의 7층 빌딩. 고맙습니다. 뭐 앞에 직접 물어보라고요. 거기 요즘 한 시가로 하면 얼마 정도? 시가로 한 100억 정도 되죠. 아 100억이요? 건물이 주변에서는 괜찮아 보인가요? 제일 괜찮은 건물이에요. 아... 그러니까 대지가 두 개 합하면 160평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가로 따지면 그게? 40억이니까 20억씩, 20억씩. 그러나 부도가 나자 한 달 만에 잃은 재산들이 돼버렸습니다. 부도가 얼마 때문에 부도가 났다고? 1억 4천 때문에 부도가 났습니다. 1억 4천. 그럼 이 정도 자산관데?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사람들.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인의 정신산업 사장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억 4천을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는가, 어쨌는가는 모르지만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하죠. 1차 부도가 발생한 것은 2000년 7월 15일. 수백억 자산을 갖고 맞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이 사장은 전혀 예상 못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현대 전공이 약속한 수금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받아서 그는 막으려고 수금하러 간 게 5라고 해놓고 책상 밑에다 다 부득 벗어놓고 격리가 10시 반에 간 게 없더래요. 안 나타나게 격리가 인천까지 온 게 5시 돼버린 게 수금을 못 해갖고 1차 부도가 나버렸어요.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7월 말에 대기금을 지우셔야 되는데 정신에서 급하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당겨서 오히려 7월 18일로 앞당겨준 겁니다. 한때 이인의 사장이 소유했던 잠실 빌라. 온통 쓰레기 더미로 가득 찬 옥탑밭. 7년이 지난 지금 이인의 사장이 사는 곳입니다. 이번 전 이인의 사장이 손녀를 돌보며 머물던 세평 남짓한 옥탑밭. 그곳 구석구석 자리를 차지한 것은 다름 아닌 서류였습니다. 현재 입원 중인 할머니를 대신해 친구가 일거리와 손녀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고 이렇게 공장은 34년이나 하셨던 분이 이렇게 금지같이 살고 계십니다. 그 아래 지하실. 오스트리아 공사에 관한 정신 산업의 원본 서류들이 남김없이 보관돼 있었습니다. 부도직구 이사장은 현대 직원과 고수 사건을 겪었습니다. 현대 전공은 형사 사건을 마무리하고 추가 정산을 하자며 미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치년 4월달 거죠. 모두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합격을 받는 거죠. 이인의 사장은 지난 6년간 정산을 요구할 자료를 꼼꼼히 챙겨왔습니다. 그러나 현대 전공의 후신인 현대모비스는 이 요구에 대응하지 않았고 이인의 사장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무려 1년간 1인 시위에 나서서야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4월 21일 작성된 수정계약서를 근거로 추가 정산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경력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계약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달라면 이걸 안 끊어주는 거 전혀 모르고 보증만 하나 쓰라는 게 조경이 되었고 같이 갔습니다. 내용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요 그 직원이? 전화로 똑같은 조건으로 이름만 철도차량으로 하면 보증서만 끊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끝난 거. 그래서 그래라 그렇게 제가 대답한 겁니다. 14조를 제가 또 쏙 뺐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정산을 돈이 엄청난데 내 돈 들어가고 정산도 안 해놓고 10원도 정산도 안 받고 정산을 헌다수를 쏙 빼겄었습니까? 먼저 99년 6월에 계약서에 들어있는 14조와 추가 수조 확정 시 발주와 소요 자재에 대한 추가 정산이 들어있습니다. 반면 2000년 4월 21일에 작성된 수정 계약서에는 14조 중에서 소요 자재비에 대한 정산 부분만이 빠진 것입니다. 더불어 정신의 주장에 따르면 로템 측이 더 강한 증거로 내세운 문서가 있습니다. 추가 정산을 포기하겠다고 적힌 서류는 이인의 사장의 직인만이 지킨 확약서였습니다. 서류가 안 쓰시겠지만 도장을 찍으실 수는 있거든요. 이런 도장을 왜 찍습니까? 그래서 정산도 안 되고 이때 반절도 거의 안 들어갔을 때요. 물견이요. 물견 눈이라고 정신이나 기압박스를 자기들 하던 것이 3월달에 싸서 불어서 그때 물복내에서 물견이 들어갈 때 있기 때문에 정산이 될 시간도 안 하네요. 그럼 이 도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신 측은 로템에 수없이 원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로템 내부 보고서에도 원본 없음으로 기록된 이 문서. 2주 전 정신 측은 전문 감정서에 이 확약서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인의 사장의 직인과 비교해 위조 여부를 알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위조 판단의 기본은 원본 서류, 그 차이를 감안한 결과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 인곽이라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인곽인데 외부 인곽 내부 인곽인데 외부 인곽이 즉 5번 선에서 세로 선 5번 선으로 쭉 똑같이 내려가는데 즉 위조 됐다고 주장하는 인형에서는 5번 선에서 밖으로 쭉 나가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자에서 아자, 아자획. 아자획이 4번 선에서 위로 약간 위로적인데 4번 선에서 이건 많이, 4번 선에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위조 됐다는 도장에서는. 예, 그래서 우주 됐다는 도장이 더 크고 위치도 틀리고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모양 자체가 다르고. 위에도 시의자에서 가로획인데 가로획이 가다가 말았는데 여긴 완전히 꺾어져 있고 예, 또 회사할 때 회사할 때 사자인데 사자 중에 아자입니다. 아자에 회전되는 획이, 이 획은 그래도 직각에서 약간 벗어났습니다마는 이건 많은, 많은이 벗어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두 도장이 다르다라는 가능성이 한 몇 퍼센트 정도 있을까요? 퍼센테이지로 인제한테는. 지금으로 봐서는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상의하다고 판단은 했습니다마는 원본으로 꼭 한번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본이 그 훼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본이 없다고 하면 솔직히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서 감정 결과에 대한 로템 측의 발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4월 21일자는 본인이 확약서를 쓴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혹시 원본을 로템에서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신에서 그걸 작성해서 팩스로 보낸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정신에서 작성해서 팩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팩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팩스는 보통 이렇게 원본이 없는 경우도 있고 계약서 같이 이렇게 해서 사는 부분도 있고 또 견적세나 이런 부분은 팩스로 많이 하셨습니까? 팩스로 받기 때문에 당연히 원본이 없겠죠? 팩스로 사실 원본인 거죠. 그 팩스는 아마 있고요? 그 사본이 그때 당시에 중재하면서 제출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팩스 번호도 거기에 실려 있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는 화이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명확한 계약서가 사실 법적 큰 거지 화이사는 있음 없어서 저희는 관계없어요. 그러나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한 중재소송 서류 중 가장 먼저 보이는 증거는 바로 4월 20일의 화객서입니다. 그러나 로템 측이 제시한 자료의 팩스 번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 화객서를 증거로 이미 정산이 끝났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문구 작성은 그럼 누가 한 겁니까? 그 당시에 그 화객서를... 그 사장님께 좀 그분하고 확인해보신 게 아닐 겁니다. 그 자료는... 근데 추가 증산을 포기하겠다 이런 각서를 이제 그 이인혜 사장 혼자 이렇게 해서 뭐 돈은 다 갖고 와니까 있어야 돼. 나도 잘 기억이 안 나야 돼 우리가 감이 1박 2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난 이제 걸린다고. 하늘에 감이... 근데 저거 저 다시 전화해주고 해도 회의식이거든요. 그 2006년 6월 달에 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차장이 만나자고 요청했을 때 처음 회의실에서 이걸 저한테 보내줬던 서류거든요. 이런 문세가 존재한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추가 수주나 또 추가 발주나 정산에 대해서 의무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해서 저희는 한 7, 8개월 동안 이 원본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한테 좀 보여달라.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팩스로 전달받았다는 것은 이거는 뭐 거의 거짓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약서를 둘러싼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유럽 최대 철도 전문 운송업체인 CRL이 있는 비엔나. 유럽인들에게 철도는 일상생활이자 가장 친근한 교통수단입니다. 제작진은 2000년 당시 한국이 만든 차량 운송 특수화차를 확인하기 위해 의뢰자였던 CRL을 찾았습니다. 희망한 경제입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정말 예정적이고 이렇게 우선을 통해 한국은 한 한국의 첫 번째 단행이 되는 것입니다. checkout 이 시각 세계의 첫차역은 얼마나蒸재가 λοιπόν의 품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것은 전통 를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 생각하고 있는 경제입니다. 서울에서 이것이 높은 도움을 한 한국의 첫차역을 만들어낸 를 한쪽에서 구성한 네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운반용 특수화차 가운데 지붕을 내리고 올릴 수 있어 특히 눈길을 끄는 이 화차 그 중 2단을 올리고 내리는 장치 지붕을 내리고 올리는 장치인 리프트 장치가 바로 이인혜 사장의 정신이 만든 마지막 작품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구한 특수화차의 영상을 이인혜 사장에게 전했습니다 이인혜 사장도 자신이 만든 카캐리어 완성품을 처음 보는 순간입니다 저거 두 개가 1,080이면 그건 본전도 안 되는 겁니다 카캐리어를 본 게 참 역시 쿵들인 대로 예쁘고 참 좋다 싶은데 보람은 느껴지지만 보람이 아니라 저걸로 돼 운명이 이렇게 바꿔졌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목이 빼입니다 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맞서서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인혜 할머니는 대기업과 6년째 맞서고 있는 중소기업의 사장입니다 당시 현대 전공의 오스트리아 특수화차 장비 수준은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유럽에 진출한다고 알려진 당시에 우리 기술은 실패로 돌아갔고 이인혜 할머니는 해당 사업을 접은 대기업의 냉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또 법 또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인혜 할머니가 진다면 그녀는 6년을 기다리고도 추가 공사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MBC 포스코의 전현직 임원진이 대거 MBC를 찾아왔습니다 추가 약속은 없었습니까? 없죠 저희가 맘대로 못 바꿉니다 고개혁 협의를 하고 테스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장을 지어라 그다음에 뭐 개발해 주겠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아까도 상상한 게 많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혼자 꿈에 젖어서 상상을 하고 다닌갑니다 글쎄요 하여튼 제 생각은 제 느낌이 전남 곡성군 석곡농공단지 포스코에서 단 27개의 납품을 요청했는데 만여 개 생산라인을 갖춰놓고 8년째 민원을 넣고 있다는 이 사람 포스코롯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중소기업 주식회사 오성의 정성훈 사장입니다 지난해 말 그는 결국 구도를 맞았습니다 공장엔 더 이상 팔 곳 없는 재고품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만든 것은 종이 슬리브입니다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장 집에 쓰시는 두루마리 화장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루마리 화장지 내부를 보면 이런 종이 대롱이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있는 이유가 이 얇은 화장지가 이 원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견뎌주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형화됐을 뿐이지 이 위에 냉연 철판이 관계되는 겁니다 이 화장지 형태와 똑같이 89년부터 포스코와 원천 관계를 유지해오던 정 사장이 종이 슬리브를 알게 된 건 98년 광양제철소 냉연 개발팀이 찾아오면서 기술관리팀장이 이게 우리가 급하니 개발해달라 그래서 수량이 몇 개냐 27개다 그 물량 가지고는 못합니다 금연값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대게만 이게 개발만 성공하면 지금 전체 물량을 슬리브 물량을 포철기열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을 전량 대체 시켜주마 이거를 저희 현장 직원이 누가 약속을 해서 이걸 개발했다 저는 상식적으로는 저희 구매 루트나 이런 걸 정상적인 루트로 봐서는 납득이 저희 직원들은 납득이 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숨이 7개 남은 다음에는 제품 주문이 없었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주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걸로 그걸로 10년을 포스코와 거래했다면 구매팀과 상의 없이 공장을 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포스코팀 결국 그는 계약사 한 장 없이 8년을 버틴 사람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첫 크레임이 해결된 후 포스코 측의 태도는 달라졌다고 합니다 1년을 기다리며 정 사장은 종이 슬리브에 관한 신제품을 개발하고 특허도 출연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1년 7개월을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 그랬었냐 자 그럼 당신 물건 써줄 테니까 그러려면 이게 소모품이지만 우리 생산 난이라고 직결되어 있는 부품이다 그런데 양산 체제도 안 갖춰져 있는데 뭘 믿고 해주느냐 공장부터 지워놓고 와라 그러면 써주마 2000년 곡성에 공장 부지를 얻어 생산 라인을 갖추는 사이 포스코 직원과 팀장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증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 가지고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만 하면 이게 월만기에서 마루총기를 쓸 수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다고요 그럼 숫자 얘기는 앞으로 늘으려면 된다는 얘기는 할 수가 있지만 내가 공장을 지라 이게 아니라 그게 유지로 선거가 있지 아니요 제가 성공을 하고 있어 그나마 여기 회의를 내시겠어 대하수받은 서버관을 개발시키는다고 하면 구두계약이 전부일 뿐 계약서를 주지 못했던 정성훈 사장은 무려 2000시간의 녹취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3년간 실시한 종이 슬리브 테스트 과정도 양측의 의견은 다릅니다 아무도 안 알려줬다 필요한 사항은 처음부터 알려주고 사인까지 받았다는 포스코 그 알려준 게 제가 2003년 5월달부터 요청을 했었는데요 테스트가 2005년 8월달에 종료가 됐습니다 근데 2005년 11월달에 사들었습니다 이 도면을 그때 사봤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2005년 11월달에 제가 사업 명운을 걸고 약속을 하고 각서 대출하겠다는 소리 하기 전까지 이 부분을 630일이라는 수치가 없고 프리사이즈라고 저한테 거짓말을 해왔던 겁니다 이거는 언면이 숫자가 되어 있는데도 631mm죠 예, 미리미터입니다 근데 저희들 거는 656하고 666 자리를 테스트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과텐션이 걸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부도가 난 뒤 집을 떠나 공장에서 머물고 있는 정 사장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게 힘들다 보니까 연금, 국민연금, 지방세, 전기세 이런 것들이 다 체납돼 있는데 지난해 그는 결국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10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는 오성 포스코 사건에 대한 따끔한 질타가 벌어졌습니다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직접 거론한 오성 문제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직접 거론한 오성 문제 밀린 사건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힘들어도 9월 달부터는 한번 해주마 그래서 9월 19일인가? 9월 20일 전에 전화를 한번 했더니 어떻게 조사 좀 되셨습니까? 했더니 아직 착수 못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월 21일로 민원을 접수한 지 1년짜리를 넘은 오성의 상황은 어떨까? 국감 이후에는 언제쯤 조사가 이루어졌을까요? 2006년 11월과 12월에 걸쳐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조사가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오성 중소기업 사장은 실제로 본인이 한 통의 전화도 그 위에 받은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저희들이 조사 내지는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제보를 해 주신 분으로부터는 관련된 내용을 받았고요 지금은 오히려 직접 거래를 하신 기업들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양반이 계약 체계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구두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구두로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추가적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하려고 해도 줄 게 없는 거지 줄 게 없으니까 주장만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오성이 처음 계약 체결을 하자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어떤 조직이나 예산 갖고는 힘들다 그건 사실은 변명이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아픔이나 문제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면서 사실은 대기업이 더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 대기업이 좀 희생을 해야 되는 이런 시각을 갖고 임해야 되는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백비 들르고 그냥 다 기각기가 이거는 사건 성립이 안 된다 증거가 없다 증거 안 남기죠 누가 서명 계약으로 불공정 계약 흔적을 남기나요? 안 하거든요 다 구두 계약으로 하지 증거 없음 시기가 지났음 성립이 안 됨 이런 걸로 다 기각이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아는 그런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그거는 증거 없다 이거 안다 그러면 가서 문제를 갖다가 없다라는 사실에서 출발을 해야지 없으니까 사건 성립이 안 된다 이러고 나오면 해결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럼 국민들이 세금을 뭐 하러 냅니까? 충남의 한 축산 하수 처리장 아파트 한도 크게 시설입니다 이종훈 씨는 1년 전 이 시설 공사를 직접 진두지휘했습니다 일반 축산 폐수장과 달리 처리 과정에 약품을 넣지 않고도 2차 오염을 막는 특허 기술을 이용한 시설입니다 그는 2005년 1월 A그룹과 하도급을 맺었습니다 설계와 군청의 허가를 받고 공사에 들어간 것은 8월 10월에야 뒤늦게 계약서를 썼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완성일은 한 달 뒤인 11월 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무리한 납기일을 맞출 수 없었습니다 늦은 계약으로 인해 임금은 밀렸고 세 차례 파업으로 끝내 공사일을 맞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 처리장이 얼마나 커요 이거를 겨울에 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죠 뭐 일단은 공구리트 양생이나 이런 것들이 동절기에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도 무릅쓰고 눈비 맞아가면서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건 4억의 빚뿐입니다 제가 이제 한번 어떤 노무자 반장하고 싸운 적이 있었는데 사장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우리는 안 주냐 전세를 사셨어요 돈을 이제 막 다 끌어들이면서 집 있던 거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하고 그는 왜 공사길 한 달 남겨둔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일까 결국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일은 저희는 한 60% 이상 진행을 시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각 계약서 상에 이제 모든 그런 항목들이 다 집어넣은 채로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찍었죠 계약 조건에 허무 맹랑하게 공사 완료 후에 30% 주고 공사 시운전 끝나고 6개월 뒤에 다시 그 40% 주고 그리고 1년 뒤에 또 30% 주겠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계약서 A사와 처음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해온 전기 자동 제어일 대신 새로운 아이템에 시도했다 벌어진 상황 특히 취재팀이 믿기 어려운 것은 계약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아 저도 그 당시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도장을 찍을 때는 제가 계약서를 읽어보고 도장을 찍은 게 아니었거든요 페이지 수가 한 백여 페이지가 돼요 그거를 5분만에 도장을 찍어서 빨리 서류를 둘러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대충 보니까 일반적인 관례만 주로 돼 있더라고요 그니까 어떤 그런 독서장들은 중간중간에 숨겨놓은 거죠 나중에 회사에 돌아와 가지고 계약서를 이제 천천히 보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물건들이 납품하게끔 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도대체 이게 뭐냐 그때 그냥 넣어놨대요 왜 그냥 넣어놨냐 그랬더니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넣어놨다고 하는데 그 현장에 폐수처리장에 멀티프로젝션 TV 이런 게 왜 필요해요 날짜가 10월 28일이네요 이 막대한 분량을 2007년 업종이 참단 특허 시설로 바뀌어도 중소기업의 현실은 더욱 어렵기만 하다는 이종원씨 그러나 관련 업체는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그랬으면 그랬으면 그때 클레임을 했어야죠 클레임은 돈 다 받아가고 다 하고 하다 하다 안 되니까 나인정 못하니까 바로 뒤집어지는 거고 막 그럴 거 앞뒤가 안 맞네 이거 어디 계약을 하는데 1,25짜리 계약도 아니고 신분택시 하는 걸 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2006년 10월 그는 잔금 1억 원을 남겨둔 채 설비 불합격으로 계약해지는 물론 향후 2년간 A사와 거래 금지까지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이종원씨는 A사를 공정거래위에 고발했습니다 4억여 원의 빚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법적으로 기댈 곳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했습니다 한 80, 90% 이상 기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부당행위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중재를 해줄 수 있는 곳으로 공정을 이고 또 지금 제가 현재 잔금도 못 받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추가된 물량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감액 정산을 받은 거라고 했으니까 이런 행위들이 전부 다 불공정하니까 기댈 곳은 어디? 공정거래위원회 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일단 제가 지난주에도 그 밑에 하도급균쟁주정위원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자료 끝에 우린 다 제공할 테니까 다른 대로 다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럼 또 서류로 가져와서 우리를 납득시키면 우리가 오케이 할게 근데 알게는 없거든요 그런게 없이 말로만 자꾸 저러니까 다음으로 대통령과 경제총수들과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보고 대통령과 총수들의 다짐에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결국 현장입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회 대중소기업 상생협회 기자회견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신사회협의 이인혜 사장이 나오셨는데요 현대 모피스에 납품했다가 대금을 6년째 받지 못해서 이인혜 할머니의 6년간의 노력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것입니다 중소기업 사장들의 모임 상생협회에 이어 2월엔 국회 상생 투기가 발족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상생의 조건은 대기업 스스로 상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대중소기업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재벌기업 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중소기업도 희생하고요 전부도 재벌기업 육성해서 우리가 고도성장을 했고요 이제 중소기업이 중요하다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대기업도 희생하고요 정부도 거기에 모든 힘을 모었고요 그런 중소기업의 시대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대기업에도 유리하다 대기업을 바꿀 방법 계약서 반드시 써라 그다음에 이익을 내는데 그래서 중소기업을 죽이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그러니까 형식적이 아니라 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이제 대기업에 설정해야 돼요 그런 시점이 저는 됐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우리가 이 정도의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걸 고칠 수 있는 단계가 됐고 그걸 나설 수 있어요 법안 지금 다 있어요 이거는 무슨 법 만들고 제도 만들면 다 된다 관행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예요 요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 마른 수건 비틀기라고 합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을 2% 올리기보다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의 하청업자인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2%를 깎는 것이 더 쉽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쉬운 방법이 결국 우리 수출의 36% 그리고 구직의 86%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죄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대기업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PD수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